자 이제 코트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꺼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부터 나랑 나한테 그 노래배틀 신청할 사람 접수 받을게요. 저를 이기시면 5만원 문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신용 있는 사람이란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방송 켜놨습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코트님 가수 중에? 저요? 여가수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네 인순이요. 네? 인순이요. 그럼 거위의 꿈 불러요? 음 다른 분이요? 네? 음 이미자씨요. 이미자씨는 잘못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최신곡만 좋아해서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제가 여자 아이돌 그 여자친구 노래 불러도 될까요? 주현미씨요. 주현미? 아 주현미도 몰라요. 네. 너무 어렸을 때 저 젊어요. 30살이에요. 빨리 먼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네. 네. 모든 게 궁금해 하자대 오 댐. 아야 오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방장님 제가 노래할게요.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자깐한 길 영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 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배틀 하실 분? 집에가는 길에 홀라라이리 조병신같은데 BJ 닉네임을 조병신으로 바꿔주면 안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거 참 쉽지 않더군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게 아니더군 헤어지는 이 순간조차 그댄 내 맘을 모르죠 너를 처음봤을때 난 정말 반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니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 후쿠터들고 전하시는 모습 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랩은 안하시는거에요? 저는 그런 랩은 별로 아니 왜 여기서 랩을 할 사람이 없어서 별로 랩 누가 랩 배틀하자고 해가지고 올려보면 아니 그니까 누구요 누가 랩을 한다고요 망자님이요 망자님 마이크를 키시라구요 마이크를 키고 대화를 일단 나눠보실래요? 예예예 네 코트님 예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갖고 알았으니까 먼저 해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다 오우 오우 뭐 뭐? 이 정도 플로우랑 이 정도 라임이면은 아 그리고 딕션이랑 이런 모든 것들 땜빙도 굉장히 이 정도면은 쇼미 광사라에게 딱 좋아요 예 자 이제 코트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끝났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2라운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2라운드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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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출발 수준 보는데 겁없이 차서 피어 발을 올리는 나를 만나기도 전에 덜고 피는 설레발 슈퍼뜸 내 벌새 터정탄이 가리 못해 얘기 덜 말 내 창원 모든 적들에게 단발을 격받 이제부터 한 말 빼는 순간 너네들은 정말 비쎄지 도망가는 새끼들은 지배 너네가 필요하는 거는 분발해야 되고 너로 수술해 핫하지 않아도 뺨어 뻔해 나의 랩이 찍어서 보드가 증명 보여주고는 나는 경기였어 되는 거만 같이 저 멜로디 랩 할게요 요즘 멜로디 랩 유행하는 거 아시죠? 가겠습니다 저그랑 실전해야만 밥을 먹나요? 자아 못해도 서툴러도 밤잠 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랩 하신다면서요? 예 요즘 싱닝랩 굉장히 유행이에요 아 멜로디 랩 되게 좋았어요 네 싱닝랩이었습니다 아 좀 더 해드릴게요 כי 어차피 제대로 갈게요 예 맨 음 음 저그락지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 마리씩 가서 너 밥상에 불만이냐?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 내서 가락 씹어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소화 편해선만 잘 먹지 나는 나의 옷 상감하라 요 요 요 청바지일 것에 외자에 가로 가끔하게 만나면 괜찮은 여름 여기 맘 맞으려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때 대사람둬서 어디까지 말아요 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정해져는 이 세상이에요 사진을 만들어봐요 여기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어땠는지 다들 결과가 예상이 가시죠? 결과가 다 예상이 갑니다 가요 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노래로 배틀 배틀 붙으실 분 계십니까? 노래 하실 분 제가 인원을 좀 늘릴게요 예 예 예 배틀 붙으실 분 없나요? 없으면 다 나가주세요 다 강퇴시켜버려요 인궁님 하신대요 서인궁님 안녕하세요 서인궁님 먼저 해주세요 노래 아 네 코트님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서인궁 노래 부를게요 서인궁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한 노래인 에임나 아 방구석 IS 대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동료 왔다고 동료 왔고요 자 오케이 자 내가 부를 노래 서인국의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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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르르 우우우우우 Dame 떠나는 너의 뒤로 무거운 그림자 위로 마지막 내 이름을 불러 불러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 쉴 때까지 부른다 너의 노래 노래 슬픈 그 노래 눈물보다 슬프게 외침보다 더 크게 부른다 너의 이름 이름 슬픈 그 이름 돌아와줘 제발 어땠나요? 좋았어요 예 서영국님 불러주세요 서영국님 불러주세요 저도 부른다 가겠습니다 예 미러전인가요? 네 오케이 피팅 모델 마보야 너도 혀 어 죄송합니다 나이탈 죽으면 빨리 깔아라 뭐 하시는거요? 아이 광고전 광고전 또 나는 너의 뒤로 무거운 그림자 위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열심히 힘들어 슬편도 울지 않아 뭘 오래 보내지 않아 우면 världen 자 맛배틀 곡이구요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릴 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트님 예 저기 제일 위에 있는 표정님 계시잖아요 예 저분이 배틀 준비 되셨다고 음 덤비세요 아아 안녕하세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부터 한다고요 아 네네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마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됐어서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많이 내 세상 그거 많이 내 세상 아..뭐지? 아니 뭐지? 아.. 존나 웃기네 아 뭐야 저 병신 분위기.. 다른 분 계신가요?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합니다 아.. 으아.. 아... 아... 야... 야... 나이가 어땠어...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트님 예 지금 QT님이 하고 싶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하이라이트 해도 되죠? 네 저도 무반주를 할게요 반주가 없어서 너무 사랑했어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너의 흔적이 남아 흘렀했던 시간마저도 마체 운명처럼 우연처럼 우연처럼 머리만 나면 웃으며 나의 시간 다시 오지 않을 내 삶 아... 그만 좀 해주세요 너무 심했잖아요 니마 여기까지 할게요 끝났나요? 저 맞고 갈게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들이 꿈꾸는 미지의 세계 우지 쾅쾅 나타났던 우주에게 인근의 무서운 암흑대왕 나를 이루어서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침뱅도 싸워 물리쳐라 정해하던 얘기에도 로버터 로버터 최고 영상 쌍까둬 나는 야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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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든 남자